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.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경기 부양 기대감과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국고채 3연물 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.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국고채 3연물 금리는 연 2.63%로 전월 연 2.76% 대비 0.13%포인트 하락해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.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강해진 덕분으로 풀이됩니다. 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. 한편 2월 채권 발행 규모는 국채와 회사채 발행이 늘어나며 전월보다 6조 3,500억 원 증가한 50조 5,3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